안녕하세요 저희는 파이브 뮤직 앤 댄스에서 재즈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재즈 전문생들의 일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해서 영대에서 큰 상을 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재즈 전문 화이팅 화이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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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지금은 토요동동 시간입니다 오 추워 네 너무 언니 저희는 평소 재즈 전문생들은 어떤가요? 정말 착하고 활기차고 항상 좋은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게 전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지 아 아 걸스 힙합 안녕하세요 걸스발 동소연입니다 아 아 아 여러분 평소 재즈 전공생들은 어떤가요? 일단은요 맨발이에요 맨발이에요 아니 아니 나를 갔어 왜 왜 진지하게 얘기하냐 아 너무 부러워 근데 들어와서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아 아 나이스 네 뭐 넣고 통화 나왔다 에 어 에 뱅 뱅 뱅 뱅 널리 뱅 멘 뱅 뱅 뱅 뱅 뱅 마지막에 한 번 더 불러 마지막에 한 번 더 불러 한 번 더 불러 지금은 재즈코레오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이 작품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영대 콩쿠르 있는데요 과연 상을 탈 수 있을지 한 번 더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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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대인데? 아니 분수대가 안 보여 근데 진짜 분수대야 귀엽죠 안녕 안녕 여러분 평소 재즈 전공생들은 어떤 아이들인가요? 재즈 전공생 빈디린 너무나 착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재즈 전공생들 춤 너무 잘 춰요 다윤이 정말 귀여워요 이렇게 하면 맛있는 거 사주겠지 저희는 이제 걸스 기초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화요일 목요일 7시에서 8시 파이브에서 만나요 안녕 간다 강아서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자 여러분 영재의 콩구리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마침 성함이 어떠신가요? 아쉬워요 무대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또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7월 8일 동성도 축제 모든 브이로그에 출연하시는 동희선생님 그ownotes 동성도 축제 당일날인데요 저희의 의상은요 일어나세요 일어나볼까요 이거를 붙였어요 이거 제 눈 보여요 조용해 좀 이따 봐요 안녕 안녕 오늘 축제 소감이 어떠신지 열심히 준비했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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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디션만 이게 총입니다 지금 여러분 심장이 어떤가요? 지금 너무 떨리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설레네요 너무 기대가 되고 정말 긴장이 되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요 잠시만요? 처음입니다 가슴이 떨려요 실수 안하면 좋겠어요 심장이 어때요? 더워요 심장이 어때요? 떨려요 심장이 어때요? 심장이 어때요? 미치겠어 성주 선생님 사랑해요 나도 없는 파이팅 선생님의 사랑해요 우와 나이스 저희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인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재즈 전공생들은 일상을 보니까봐 별거 없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파이브 뮤지겐 댄스에서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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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